자 여러분 이제 시험이 이제 엊그저 끝났습니다. 지금 시험 끝난 지 지금 한 48시간 정도 지났는데 뭐 글로 답변을 해도 계속 글이 올라옵니다. 제가 이제 글로 답변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아 이건 그냥 영상 찍는 게 편하겠다. 지금 이제 한 10주 조금 더 남았죠.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국가직이 메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 전체 공시생들이 한 20만 정도 된다 하면 국가직이 메인이었던 사람은 한 5,6만명 정도? 나머지 한 15만명 정도는 11,3,4만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직이 메인인 사람들이죠. 실제로 지방직이 문호가 훨씬 더 넓습니다. 국가직의 세무 정도 합격할 정도면 지방직 웬만한 일행 다 붙습니다. 알겠죠?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한국사 마무리 할 거냐? 지금도 시간 충분하거든요. 지금 솔직히 뭐 이번에 뭐 한국사 만점 받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우리 모의고사 시즌 1,2 풀었는데 뭐 평균 뭐 90점대 나오고 80점대 후반 90점대 나오고 이분들은 솔직히 뭐 저희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. 이분들은요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좋은 문제 자 제가 여러분들 늘 가장 뭐라고 하는 거 있죠? 멍하게 요양노트 바라보고 있는 새끼들 이제 공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. 좋은 문제를 영혼이 시풀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게 있으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뭐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돌아가서 발췌해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딱 콕 집어서 압축이론 강의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이번에 한국사 만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상시 우리 모의고사 쳤는데 뭐 시즌1 시즌2 기준으로 80점대 후반 정도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솔직히 저희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앞으로 지방지까지 무슨 문제집을 사다가 풀 거냐? 어떤 모의고사를 풀 거냐?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그 뭐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그분들은 한국사 제가 장담하건대 일주일에 6시간만 투자해도 괜찮을 거예요. 일주일에 6시간만 투자해도 뭐 주 3회 모의고사 풀고 리뷰하고 딱 그것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해도 지방지까지 무난하게 갑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왜 찍겠습니까?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. 그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 뭐 좀 파이팅 좀 해갖고 뭐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죠? 기회를 잡아야 될 거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죠.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뭐 계속 질문 나오는 게 선생님 지방직도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까요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일단 역사적으로 제가 2012년부터 강의를 했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방직 한국사가 어려웠던 적은 많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뭐 어려워도 이제 뭐 어려워도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대부분 엄청 쉬웠습니다. 보통 18문제 19문제는 난이도 하.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많아야 두 문제. 보통 한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. 올해 갑자기 어렵게 낼까요? 저는 국가직은 냉탕 온탕, 물, 불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좀 있어요. 근데 지방직은 지금까지는 늘 평이했습니다. 자 올해는 국가직도 이렇게 평이한데 지방직 안 평이하겠습니까? 올해 지방직 정말 어려워야 작년 국가직 수준입니다.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올해 국가직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어려워야 반문제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스타일은 비슷해요. 왜 같은 사람들이 되니까.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 노량진에 보면 적중이라는 이름을 아래 우리 강사들이 적중파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이제 자기 이제 홍보에 쓰려고 막 절대 안 나올 거 계속 강조해서 강조합니다. 그거 아닙니다. 제가 절대 어렵, 그러니까 지방직이 어렵게 나온다는 것에 베팅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. 지방직 평이할 겁니다. 어려워도 이번 국가직보다 5점 어렵습니다. 절대 어렵다고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모의고사도 절대 어려운 거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자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뭐 대개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. 초지생들 중에서.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요 분들은 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뭐 선생님 제가 질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벽돌기추를 제가 풀긴 풀었는데 벽돌기추를 제가 두 번 세 번 풀었는데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래요. 자 그분들은요. 저 한 번 믿고 지금이라도 400제 사가지고 그거라도 딱 두 번 보고 가세요. 그러면요. 모의고사 한 20회 푼 효과보다 더 큽니다. 저희 400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다 같이 치고 주제별로 두 번 이상 겹치지 않게 모아놨기 때문에 진짜 알짜 정수입니다. 그것만 두 번 풀고 가도요. 제가 장담하건데 벽돌기추를 두 번 세 번 푼 효과보다 더 낫습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을 칠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요. 간단합니다. 모의고사 몇 번 풀어보면 돼요. 저희 모의고사 굉장히 보편성을 띄고 있거든요. 저희 시즌1이나 시즌2, 작년 시즌1 같은 거 있잖아요. 한두 번 잘 칠 수는 있어요. 또 실수로 한두 번 못 칠 수는 있어요. 3회 평균, 4회 평균 내잖아요. 정확하게 그 사람 내공입니다. 근데 우리 시즌1 풀었는데 아직 평균 80점이 안 나와. 이분들은요. 객관적으로 이거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. 이분들은요. 지방직 쉽게 나와도요. 95점 만점 찍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10주 남았잖아요. 10주. 초스피드 개념편, 서브노트 돈 아깝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 서브노트 왜 PDF판이라도 예스24 있어요. 그거라도 장만해갖고 돈 만원도 안 합니다. 그거 장만해가지고 지금 고사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초스피드 개념편 1.3배속으로 좀 들어보세요. 뭔가 좀 모의고사를 쳤는데 평균 80점이 안 나온다? 이거는요. 문제 푸는 스킬도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론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머리 속에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진짜 속는다 치고 나중에 점수 안 나오면 저를 원망하세요. 저를 욕하시라고. 우리 연구실에 신나가지고 아주 뿌리라고. 믿고 하시면 점수 무조건 올라갑니다. 한국사는요.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무슨 그런 아주 국어영어처럼 중고등학교 때 베이스가 되게 중요한 과목도 아니고요. 그 다음 행정법, 행정학처럼 골 때리는 전공과목도 아닙니다. 누구나가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95점 만점 찍을 수 있는 국민 과목입니다. 이게 한국사가. 알겠죠? 그래서 모의고사 몇 번 풀어봤는데 점수가 평균 80점이 안 나온다. 지금이라도 파이널업 축정리 또는 고사부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초스피드 개념편 무료 그거 들으세요. 진짜 배속 너무 높이지 말고 1.3배속 정도로 들으세요. 이해 위주로 들으세요. 억지로 애우려고 하지 말고. 알겠죠?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풀고 그걸 리뷰하는 게 공부가 엄청 되는 겁니다. 사실 제가 추천하는 건 격일 1모고예요. 근데 모의고사 저희들이 좀 유명합니다. 절대 어려운 모의고사 풀지 마세요. 주 3회가 적당한데 일요일 날 쉰다 치고 월수금 한 해식 또는 화목토 한 해식 풀면 됩니다. 자 제가 범위를 정해드릴게요. 21년 시즌1 난이도 좋습니다. 22년 시즌1,2 풀어볼만 합니다. 그 다음에 고사부 사이트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10위에 또 진행됩니다. 그거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360 모의고사도 시간 관리용으로 좋습니다. 그 정도 범위에서 문제 푸시면 될 거예요. 알겠죠? 절대 어려운 문제 과한 문제 풀지 마십시오. 알겠죠? 그 이렇게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이드를 잡아드렸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또 좌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점수가 80점이 안 나와. 평균 80점이 안 나와. 즉시 카페나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 1대1 상담이 있습니다.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쪽팔려가지고 머뭇머리 그러다가 또 1년 준비하십니다. 지금 뭐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거 없습니다. 이 시험은요 합격하면 좋은 추억이에요. 근데 합격 못하잖아요. 자존감 떨어지고 너무너무 앞으로 1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. 여러분들 결국 되실 거예요. 되실 건데 이번에 되냐 한 바퀴 더 돌 거냐 이거 이거 한 바퀴 더 돌면 그만큼 그만큼 많은 노력과 비용과 또 어떤 정신적인 이런 에너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. 자 이번에 지방직 문호 엄청 넓습니다.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기회 살려보시자고요. 내년은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선발 인원 분명히 올해보다 줄 겁니다. 5%만 줄어도요 실제로 느끼는 경쟁 실제로 그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어떤 부담감은 훨씬 더 큽니다. 5%만 줄어도요 진짜 그 부담감 엄청 커집니다. 올해 이 기회를 잘 한번 살려보시자고 한국사 같은 감옥은 한 10주면 있잖아요. 지금 과락 나온 사람도 정석대로 하잖아요. 10주동안 95점 만점 찍는 감옥이 한국사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합격군 내공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6시간만 하세요. 그 다음에 이번 객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9시간 투자하세요. 저는 그 이상 여러분들한테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9시간 이상 투자라는 얘기 제가 절대 안 합니다. 자 이 영상을 안 보는 사람들이 붙든 말든 전 상관없어요.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꼭 좀 지방지 기회 잘 살려가지고 빠르면 여름에 발령받아서 향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사실 설이 향리 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런데 또 되면 지금까지 한 고생 금방 다 잊혀집니다. 제가 여러분들 지방지 시킬 때까지 저는 계속 옆에 있습니다. 어디 제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. 옆에 있으니까 만약에 잘 안되면 쪽팔려하지 말고 즉시 SOS를 하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